가려진 눈앞이 피로 물들여지네 Tell me why I don't lie 차가운 바람은 불고 시선을 느껴져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pain 묶여진 두 손 절여오는 이 느낌 모두 내게 돌을 던져둬 벗어나지 못해 하나도 난 재미없어 누구를 위해서인지 누가 좀 말해줘 Tell me 차오르는 불길 위에 말 Please I don't want to scream Double eyes come 눈을 뗀다 눈을 뗀다 Please I don't want to scream To me Legal way I don't want to scream 가면서 trik 교수로ék 커진 증오가 나 무정 익숙해 타겟 저 오랜 갈증 섞여 좀 비서낸다 내 탓 싫어해 내벌리 깨진 재배기의 후회만 남을 선택이 돼 날카로운 칼 날처럼 말했어 말이 상처되어 파고들어도 끝이 못할 수 하나도 난 알 수 없어 누구를 위해서인지 누가 좀 말해줘 Tell me 비어오나 현기 속의 난 Please I don't want to scream 3 1 2 2 2 3 2 3 2 2 3 몸을 떠나고 다시 눈을 떠 3 2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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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인사할까요? 네. 둘. 둘. 셋. 네. 배고파. 안녕하세요. 티링캠션입니다. 네. 2020 올 더 케이팝 윗 믹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날 날을 저희가 얼마나 게을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지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보고 싶었나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어요. 못 잤어. 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해볼까 해요. 오. 뭐예요? 이름하여. 블랙홀 화이트. 밸런스 게임. 재미있겠다.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블랙홀 화이트처럼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이쁜 꿈둥이 분들이 꼭 고르셔야 해요. 재밌겠다. 그렇죠. 이렇게 고르다 보면 성향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골라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면 드림캐쳐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질문이 화면에 뜨면 멤버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쪽에 서면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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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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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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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평생 양치 안 하고 살기. 평생 샤워 안 하고 살기. 지지 지지. 너무 끔찍한데. 이거 진짜 싫은데. 이거 진짜 싫은데. 이거. 가운데 뭐야. 가운데.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하나 고르라면. 일단 골라봅시다. 그래. 일단 골라봅시다.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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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굴을 어떻게 안 하고 살기. 아니. 이건. 저는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희 뭐 칫솔이랑. 치약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양치질에 정의가 정확히. 없었을 거라. 아니. 아니. 아니지. 뭔지 알죠? 저는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입이 개운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냄새가 나면 내가 더 민망할 것 같아요. 병균, 병균. 입에서 병균이 날아가서 만약에 우리 샵 가는데 선생님이 만져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안 감아서 머리는 감을 수 있지. 샤워니까. 그치? 뭐야? 내 목소리 안 들려. 내 목소리 안 들려. 패스 패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라면에 딸기맛 어디. 이거 정말 했다. 라면에 딸기맛 먹기, 딸기맛 라면 먹기. 나 정했어. 갈까요? 하나, 둘, 원. 솔직히 이건 아니다. 그쵸? 딸기맛 라면이 어디 있어? 와, 우리 만장일치다. 야야야야야야야. 리더가 방금 얘기했어요. 와, 우리 만장일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다음 질문. 고우! 멤버 닮은 남자. 나 닮은 남자. 아 진짜 실례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사장님 뭐야. 아니 수염만 생겼는데. 나 뭐야. 아니 나 뭐야. 짜증나요 저거. 야 근데. 나 뭐라고 나. 매팜 귀여워. 매팜 왜 이렇게 귀여워. 정말 왜 저래요. 왜 이렇게 귀여워 매팜. 내 스타일이 한 명은 없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없네. 야 고맙아. 아니 다미언니 수영 왜 그려져있어. 저 짜증나요. 저 짜증나. 선택해보자. 네 선택해보자. 그래도 나는 나이 좋아.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아 저는 잠깐만. 나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데. 멤버 닮은 남자. 누구누구. 일단 본인은 아니니까 저게 광고잖아. 아 네 갈게요. 나 나오죠. 어 나와요. 나는. 나는. 사진에서 몰라야 돼. 사진에서. 나는 유현이. 나도. 유현이 좀 잘생기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 가있어. 나는 가요언니. 가요언니. 아니요. 말도 안 돼. 저 언니 그냥 날 좋아해. 그냥 나는 뭐하더라. 가요언니. 아니요. 나도 선생님 갖고싶어. 아니면은. 목이 주꺼운게. 갖고 싶어. 하필. 자세가. 너무 웃기다. 이러고 있어. 네.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마무리. 네. 오. 고백하기. 고백하기. 어.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게요. 3. 2. 1. 난 받을래. 나 받을래. 어?.. 나. 나를 좋아해 준 사람 만날거야. 내가 다음게 좋아. 어떻게 할지. 한번. 짧게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고백을? 아. 그렇죠. 아. 노맨고. 왜 쓰냐고. 이게 장미꽃이야, 이게. 지연이한테 하는거야? 처음 초면이에요. 초면에 고백한다고? 왜요?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아, 없어.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 인사전화 있으세요, 혹시? 어, 없어요. 그럼 우리 팬팔친구 할래요? 수아야? 맞섰다. 약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언니 어떻게 할거에요, 만약에 언니라면? 저요? 아, 고백이요? 쌈녀들 사랑해요. 그치, 이것도 고백이지. 그치, 그치. 고백이지. 고백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고 싶은 멤버가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치, 그냥 진심만 다 담겨있어요. 맞아요, 맞죠.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좋아요. 맞아요, 나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 이게 너무 많았더라, 이 사진이. 아니야. 아, 진짜. 야! 야! 조용히하네! 조용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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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 지유언니. 조용히 빨리 와봐요. 지유. 지유 언니. 본인의 얼굴 마음에 들어요? 와우. 아니, 근데 감사해요. 귀엽네요. 두상이 예뻐요. 아, 진짜. 매끄럽다. 근데 옷도 입혀주셨는데? 그니까. 어, 그러네. 아니, 그래서 멤버들 뭐예요? 골라볼까요? 골라볼까요? 자, 시작! 3, 2, 3, 1. 아, 진짜. 아, 어떻게 눈썹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눈썹은 사투하면 돼. 사투하면 돼. 사투하면 돼. 야, 눈썹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눈썹이. 너는. 사진 하나 달라고 해. 뽑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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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외적이거 많이 보니? 아니요. 저는 눈썹 솔직히 눈썹 밀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게 따로 있다. 아, 진짜 웃기다. 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넘어가 볼까요, 우리? 오, 와. 더 큰 고통은? 네? 오, 뭐야? 마지막 곤질방에. 새끼발가락 치음. 의자에 팔꿈치 연골치. 우와. 아, 근데. 두. 원. 난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찌워봤거든요. 나도 찌워봤어요. 우리 다 해봤지?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찌워지잖아. 이거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나고 욕이 나와요. 아니,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번만. 어떻게 되는데요? 제 새끼발가락이 자색고구마로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파요. 진짜 팔꿈치는 자색고구마적으로 안 변하잖아요. 팔꿈치는 그냥 뛰면, 아! 이렇게. 그냥 막. 아, 앨범. 아, 앨범. 두 분은 팔꿈치 찌웠을 때. 아, 저 잘못. 아, 저 잘못. 뭐야? 아니, 부모님은 그럴 수 있다 쳐. 아, 더 큰 소품을 고르는 거였어. 아, 맞아요. 맞아요. 다 여기로. 완장일치. 드림캡쳐야. 자, 마지막 질문이래요. 마지막 질문. 오 마이갓. 와우. 코믹 댄스, 섹시댄스. 오 마이갓. 시작. 시작. 3, 2, 1. 아, 나 뭐 어디야. 아,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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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가 코믹 댄스로 춘다. 맞지 않대. 와. 세지로 모실게요. 아, 못 모을게요. 잠깐만. 아, 참상해. 참상해. 진짜. 유연 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 나 사실은. 나 지은이와 의리를 지켰을 뿐이야. 아, 오케이. 좋아요. 아, 사실 여기지. 우리가 있으면 안 돼야 돼. 우리가 없으면 돼야 돼. 우리가 있지. 네, 그러면은. 섹시댄스를 대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섹시댄스를 대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시댄스를 대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야, 시연이가 되게 자신감 있게 나왔어. 왜? 아니. 아니, 아니.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3위 하기 전부터 갈려. 어, 가현이 이리 와야지. 가현이. 가현이 여기로 해요. 가현이. 나 여기야. 그러면은. 우리 위로 가실게요. 자, 아무튼. 스와시. 스와시. 섹시하게. 음악 주세요. 해주세요. 오케이. 몇 분 카메라 보면 돼? 1분 카메라 볼게요. 네. 음악. 큐. 아,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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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셨어. 음악 주세요. 아, 유영이. 음악. 어. 어, 어. 이 노래 유명하잖아. 한 명씩이야? 아아아아악. 어디? 아, 대표ensitive? 아, 소위 때. 코빅데이스 나와. 아니, 언니가 대장이지. 한 명씩. 한 명씩. 언니가 대장이야. 무슨 소위. 김유연. 김. 야, 벌써 웃겨. 노래해주세요. 아 왜 이런 노래야 아 잘한다 잘한다 아니 너무 잘해서 잘한다 아니 앞에서 육성이 터졌어요 잘한다 유연아 어떻게 치는거야 몸에 바이브가 장난아닌군 진짜 난리 없네 아 진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봤는데 어느덧 우리 썸냐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쉬워요 아쉽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항상 너무너무 행복하면 좋겠고 2021년도 우리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할게요 여기 마법의 책에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드림캐쳐에 2021년 있어요 있어요 2021년 소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까이 가볼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가현이 막내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2021년 조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드림캐쳐가 그리고 우리 썸냐들도 두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기분을 먹어야 된대요 저는 궁금한게 많거든요 아직 제가 열어볼게요 네 아 다시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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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다시 다시 우리 기운이 아니 기운이 좀 약했어 다시 다 모아 다 모아 짠 아 오케이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만 중요한지 누군가에게 말해라 우리는 인생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다 아 그런가 보다 대표님은 그래 우리 꼼동이들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동기가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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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운을 잘 모아야 되네 그게 아니다 저희 1위를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와야 돼 모아 모아 진짜 잘 나와야 돼 골랐어요? 골랐어 오픈 오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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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예 예 예 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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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럼 이 책 진짜 재밌다 아니 너 별로야 너 너무 별로다 너 다시 보지 말자 안녕 친하게 지내지 말자 보지 말자 너 진짜 웃기도 네 재밌었어요 오늘 우리 섭녀분들과 함께한 꿈만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 저희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희 포즈 네 섭녀들 내 꿈 거로 할까요? 아 오케이 우리 내 꿈 거 포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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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섭녀들 내 꿈 거 오케이 할까요? 시작 섭녀들 내 꿈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보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잘게요 또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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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꿈속에서 또 만나 안녕 준비 준비 물 물 물 물 나 어떡하지 나 떨린다 어머 어떻게 해 동훈이와 함께하는 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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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체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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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 라이브 진짜 핵 생방이다 맞아요 라이브 라이브 재밌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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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린 라이브 감사합니다 가보자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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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걸어 애써 내지 못해 but I know Hold up, I'm a geek to a big paradox 쉽게 생각하면 널 지키는 killer 지옥 밑에선 다 하나같이 빌어 힘을 걸어 잠가 free song 이음이 신선, 고리보는 question 최신이 이미 그들에게 없어 막을 수 없이 사루치는 난 찾지 못해도 난 너를 위해서 목구름에 살 깊어지는 밤 내려져봤던 날 듣던 널 곧 깨가 또 잠글게 Oh come Where is the love? 가시 같은 말은 너를 아프게 한다면 날 짐 못하게 불가 Yeah, 눈 감아서 막혀나 도망치면 밝지나 뒷걸음 맞췄다면 덥서 변하지 변하지 않아 뻔하지 뻔하지 너 Oh, get the key I'll set the way 너 이제 그만 봐 순바꼭질 바짝 따라와 뭘 더 가면 Knock, knock the door, knock the door 막을 수 없이 사루치는 맘 찾지 못해도 난 너를 위해서 들어오는 건 고생활한 걸 내려져봤던 날 듣던 날 듣길까 또 잠글게 Oh come Where is the love? 가시 같은 그 말로 너를 아프게 한다면 되어있지 못할게 소중한 시간들을 왜 침물로 채우는가 Too many angels like now I'm gonna change your mind 다시 숨 쉴 수 있게 No, where is the love? 나의 아프게 한다면 그가지 needed Yeah knew 아프게 한다면 나의 추억을 Sharana gregored 참여 아멘